아 좋아요와 아 요거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 구독 부탁드립니다 치즈 도미노 치즈케이크 룰피자 야 근데 냄새가 장난이 아니다 로고 야씨 아 요게 신메뉴입니다 어떻게 뜬냐 어 요새는 치즈 메이커하고 배달자가 적혀있는데 신기하고 어 야씨 그렇습니다 어 냄새가 뭐라 그러지 달콤한 냄새라고 할까요 이건 뭐냐 아 갈릭 갈릭소스 갈릭소스 좋지 아 쌍피클이 아 이거 물 깨워야 되겠구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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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, 아, 취미 막 나온다. 야, 씨. 아, 한쪽을 뜨고 이걸 채워놓고 싶은데? 오케이.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쓰읍, 야씨. 어우 맛있다. 맛있는데.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? 맛있는데. 맛있는데. 개 달아요. 진짜 달아요. 뭐가 엄청 단데. 엄청 단 게 뭐지?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달아 뭐가. 뭐가 단거지? 뭐가 엄청 단데. 소스가. 아 이거 알았다. 여기에 뿌려져 있는. 이게 다네. 엄청 달아. 아 도미노 비싸죠. 이거 얼마인 줄 아십니까? 35,900원이에요. 아 단 거 좋아하는데. 너무 달다는 거죠. 아 맛있다. 아 빈 쌍꺼. 빈 쌍꺼 파네요. 어허. 쓰읍.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. 진짜 달아요. 그 가격이 오게 돼요. 아ismus건 어떻게 되는 걸. 였어. 끝까지 Fantasy. 달아요 진짜 달아요 이건 뭐냐 이거 들어있는거 뭐예요 떡인가 아 여기에다 봐요 파인애플도 있어서 진짜 달라요 아 맛있는데 와 너무 달인데 그거 있잖아요 느끼해서 많이 못 먹는 것처럼 너무 달아요 그 실증나는데 좀 두조각 먹었던데 와 너무 못한데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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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흐흐흐 아아 모양새를 제가 안보여줬나요? 아아 될지 모르겠네 아 요렇게 생겼습니다 어쩌 어쩌 아 이렇습니다 어 이거 뭐지 이거 끝에 뭐로 만들어져있습니까 45,900원 음 맛있어요 맛있는데 너무 달아요 맛있어 처음 딱 먹었어 어 맛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달아요 치즈 느낌보다는 약간 떡 느낌인데 아 치즈도 있긴 있어요 치즈도 있고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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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판이라 다 못 먹을거 같은데 크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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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흠 크흠 그 Petersen 아 원래 이렇게 작게 자른건가? 아니 피자 크기가 이거는 두개 겹친거 같은데 사이즈 보십시오 이게 두조각 크기 같은데 이게 한조각이거든 어 어 이거 보십시오 크 큽니다 이 크기로 말할거 같으면 그 그 뭐지 어 편의점에서 파는거 거기 있잖아요 거기 그 크기인데 아 저는 91년색입니다 너무 크다 아 불편해 죽겠네 어허 먹다보니까 당기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어 아 깜빡하고 안 자른건 아닌데 왜냐면은 이 크기로 나오잖아요 사각형도 아오 어쨌든 이렇게 자르잖아요 아 그렇기에는 여기서 여기로 간게 짧은데 떡 맞는 것 같아요 어 떡 느낌이 확 확 나는 그래서 점점 먼저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이 피자 잼스톤이예요? 150개? 한 그 정도 되지 않으려고? 굳이 따지면 인트로요? 인트로는 딱 해요. 그렇게 욕심 안 낫는다고 그럼 이제 오이스톤이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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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자 시키면 갈래거인 나는 둘 다 좋지 나는 아 글쎄요? 난 치킨이 더 난거 같아. 피자 보다 오히려 오이스톤이예요? 오이스톤이예요? 아... 못 먹겠다 이제. 아... 못 먹겠어.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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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저 오세요? 아... 못 먹겠다 이제. 아... 못 먹겠어. 배부른거 둘째치고 질려서 못 먹겠다. 아... 아우... 고마워 고마워 와... 너무 달아요. 많아졌는데 그래도 단 맛있어. ㅎㅎㅎ 아 진짜 달다. 와... 장난 아니겠다. 이게 웬만하면 다 먹거든요. 오...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. 질려요. 진짜 질려서 못먹겠어 아 이거 먹어보신분 없습니까? 이게 진짜 단겁니까? 아니면은 여기가 유난히 달게 하는거에요 어 너무 단데? 흠 어우 그렇죠 달죠 금방 질린다고 어 저희가 딱 그래요 어 좀 질려요 너무 달어 너무 달아서 못먹겠어 너무 달아서 못먹겠어 그런건 아니었군요 아 그렇다면 영상은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우 진짜 달다 아아 재구매 확률 0% 예상합니다 어우 너무 달어 어 고맙습니다 어 çok 달지만 흐 그건 좀 이쁜다